지금 여러분 안에 이게 살아 있어요. 이 신성이 살아 있어요. 3일 신고에 제가 번역해서 강의한 3일 신고에 뭘 하고 있습니까? 하느님이 머리꼬리에 이미 너희 뇌 속에 내려와 계시다. 여기가 천궁이에요. 하늘 궁전에 이미 너희 머릿속에 내려와 계시다. 자성 부자하라. 하느님을 너의 본성에서 찾아라. 너가 하느님이라는 소리예요. 당신의 본성에서 하느님을 찾으시오. 밖에서 찾지 마시오. 왜냐? 하느님은 이미 너의 머리꼬리에 내려와 있다. 너의 뇌작용이 하느님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뇌작용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 감정, 오감 다 뇌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듣는 거, 이거 하나도 여러분이 밖에 있는 걸 그대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 정보 받아서 뇌에서 다 재구성해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뇌가 이 온 우주를 뇌에서 지금 그려서 보시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 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느님이요. 신성이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 감정, 오감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즉, 여러분 삶이 없다고요. 내가 산다는 거는 신성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서 몰라, 괜찮아, 지금, 나, 생각 끊어버리시고 딱 불교식으로 하면 나무아미탑을 이먹고 기독교식으로 하면 아버지 하나님 하셔도 돼요. 딱 그 자리를 향하는 그 한마디 가르침을 가지고 바로 향하셔서 오직 존재할 뿐인 그 상태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애고에, 애고에 쓸데없는 생각 멈추고 곧장 참나자리에 집중하시면 오직 존재로 만족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본래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답게 계시면 돼요. 언제 하나님답냐? 쓸데없는 소리 덜할 때 하나님답겠죠. 입 좀 다물고, 그렇죠? 이거 움직이는 한에는 여러분이 신성에서 자꾸 멀어집니다. 지극히 여러분다워져요. 꼭 지같은 생각, 지같은 소리 하고 있으니까 그거 좀 한번 안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신같은 생각, 신같은 행동이 나옵니다. 원래 하나님이니까 여러분이 억지로 되려고 하실 필요가 없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쉬세요. 몰라, 괜찮아. 뭡니까? 그게 몰라. 나 더 판단 안 할래, 생각 안 할래. 괜찮아. 나 더 뭔가 갈구하지 않을래. 지금 딱 좋아. 생각 안 할래, 무지. 더 원하지 않을래, 무역. 하고 계시면 그냥 하나님입니다. 옛날 성인들부터 가르쳐오던 가르침을 현대식으로 표현한 거지. 몰라, 괜찮아니까. 이거 좀 고상하지 못한데 그러지 마세요. 어디 가서 몰라로 견성했다 말하자니 좀 창피하다. 이목고라든가 뭔가 뜰 앞에 잔나무 이런 왠지 이런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다. 그러지 마시고 몰라는 무지라는 걸 우리말로 하는 거예요. 무지, 무역. 무지, 무역 하세요. 그럼 그럴싸하죠. 몰라, 괜찮아 하세요. 똑같은 소리. 몰라, 괜찮아. 몰라, 판단 안 하겠어. 괜찮아. 난 지금 만족해 버릴래. 항상 만족한 줄 알아서 만족해 버릴래. 범사에 만족해 버릴래. 감사해 버릴래. 나는 바보가 될래. 일체 내려놓을래. 모른다 할래. 다 같은 소리예요. 이게 여러분 안에서 마음 안에 자리만 잡으면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안의 신성이 터져 나오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존재해 보세요. 몰라, 해 보세요. 그냥 존재에 만족하세요. 존만 존만 존재로 만족하기 몰라, 괜찮아. 존만 너무 저렴하죠. 존재로 만족하기 여러분 지금 느끼세요? 존재로 만족하기 괜찮아 해버리기 마음에 뭔가 잡념이 일어나면 괜찮아 해버리세요. 괜찮아. 자기가 자의를 타이르는 겁니다. 막 윽박지르지 마시고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니까 몰라. 괜찮아. 걱정하지 마. 존재하잖아. 나는 존재하잖아. 존재한다는 게 제일 귀한 거야. 존재하는 게 어디냐.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하자. 이런 마음으로 눈을 뜨건 감건 존재로 만족하고 계시면 뭐가 등장하느냐.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이 신성이 등장하는데 신성은 특징이 뭐냐. 공적 영지입니다. 공적 영지. 텅 비어있는 알아차림이에요. 즉 신성은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은 없앨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몰라를 하고 아무리 몰라. 괜찮하고 모든 판단을 중재하시면 뭐가 멈추느냐. 실험해 보세요. 실제로 그런가. 생각이 멈추고 감정이 멈추고 오감은 멈출 수 있습니다만 알아차림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 알아차림이 여러분 존재예요. 존재한다는 거는 그대로 알아차림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존재해요? 알아차리는 방식으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다 뭘로 하고 계셔도 여러분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계실 때 멍때릴 때도 뭔 있어요? 내가 존재는 하고 있어요. 그럼 존재한다는 건 뭘로 합니까? 알아차리고 있었어요. 거울에 아무것도 안 비춰도 거울은요. 비추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 생각을 안 해도 여러분 마음은 알아차리고 있어요. 어떤 대상을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아 이건 펜이구나. 그럼 대상을 알아차린 거죠. 그게 아니라 알아차리는 능력 자체를 갖고 있다고요.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성이 뭔지 아신다면 하느님 만나는 거는 정말 이거는 세수하다 코 만지듯이 쉽다라고 고승들이 얘기하신 것만큼 쉽습니다. 더 쉽습니다. 세수도 해야 되잖아요.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자신인데 그걸 왜 몰라요. 여러분 지금 존재하시죠? 살다가 내가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계시나요? 존재하세요 항상. 기절을 하면 존재하지 않지 않나요? 기절했다 일어나도 감각이 있어요. 자기 기절했었다는 기억이 있어요. 잠 푹 잘 때 안 알아차린 것 같죠? 무의식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나오면요. 푹 잤네. 좀 뭔가 좀 그런 애 다 알아요. 생각을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 알아차리고는 있었어요. 그 알아차림과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 그래서 알아차림만 만나면 여러분 안에 알아차림만 만나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건데 그럼 평소에 알아차림을 못 만나느냐? 다 알아차리고 계시잖아요. 평소에 존재한 줄 알고 계시죠?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분 계세요? 내가? 사실 병원 가셔야 되는데 병 중에 있을 거예요. 아마 내가 죽었다는 병이라든가 예전에 한 분 계셔가지고 힘들었는데 존재하시잖아요. 전 존재하지 않는데요. 왜 그렇게 됐지? 불교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래요. 불교를 하다 보면 자꾸 무하다 무하다 하니까 세뇌가 된 거예요. 나는 없다. 나는 없다고 해야 똑똑한 사람이라는 이게 좀 뭔가 도를 공부한 사람이라는 뭔가 이 병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죠? 아니요. 전 없는데요. 없는데 누가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알아차리고 계세요. 걔한테 불성이 있냐? 걔가 왜 불성이 없습니까? 부르면 알아차리는데. 파리 한 마리, 모기 한 마리도 여러분한테 쉽게 안 잡힙니다.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다 불성이 있어서 그래요. 불성이 별거인지 아시죠? 불성 그러면 오히려 오해가 일어나요. 그냥 신성이고요. 신성이란 말도 오해가 일어나고 원래는 우주에 있는 고차원 상태예요. 그게. 우리 의식 안에 있는 알아차림이란 게 생각감정오감은 4차원 시공간에서 작용하는 마음이라면 이거는 더 고차원의 존재예요. 사실은. 그 고차원의 존재가 어떤 식으로 존재하냐? 알아차림이에요. 거기는 시간도 공간도 없어요. 그냥 알아차리고만 있어요. 고존재 상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이런 존재 상태, 이 차원 높은 존재 상태를 찾아서 우리가 은하계를 돌아다단들 다 가봤자 뭐만 만나요? 4차원 시공간 안에서 죽어라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 어딜 가도 생각감정오암밖에 못 만나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그러니까 예전 성인들이, 보살들이 지혜롭게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을 자기 안에서요. 유일하게 고차원에 접속할 수 있는 길은요. 자기 의식에서 고차원 의식으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밖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를 걸 수도 있어요. 악수도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생각감정오감이 만들어내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뭐라고요? 고차원 의식이에요. 시공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본인을 설명할 때 구약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설명할 때 나는 그냥 존재할 뿐이다라고 한 겁니다. 모세가 여호한테 어떤 분이시냐? 나는 나다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그럼 여러분도 스스로 있는 나의 상태만 들어가시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토록 하라고 하던 뭘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해서 받은 겁니다. 원래 성령은 다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의 임에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 생각감정오감을 할 수가 없고 저를 볼 수도 없습니다. 성령을 왜 또 받아야 되느냐? 모르고 사니까 받아야죠. 받았다는 건 애고가 확실히 알았다는 겁니다. 애고가 성령을 아두면 안 날부터 성령을 받은 것 같겠죠. 모르고 살았는데 내 안에 하느님이 지금 우리 집에 하느님 없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느님으로 인해 살고 있어놓고도 모르고 살다가 하느님이 이제 자각이 되면 어떡해요? 우리 집에 하느님이 들어오신 거죠. 이해되시죠? 귀신을 못 보고 살았어요. 우리 집에서 어느 날 귀신을 봤어요. 우리 집에 귀신이 들어왔죠.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죠. 사실 본 날부터 내가 들어왔나 보다 하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내 안에서 자각이 되니까 자각이 된 날부터 내가 견성했다. 본성을 봤다 그러지 원래 본성 안에 살았죠. 무슨 본성을 그날 처음 봤겠어요. 그냥 본성을 늘 보고 살았죠. 그동안 하나님 없으면 숨도 못 쉬어요. 사도행전에 사도바올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해 마음물은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간다.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쉬고 살아가는 존재. 숨 안 쉬어도 우주가 굴러갈 때 우주가 모두 다 굴러가냐. 하나님으로 인해 굴러갑니다. 그게 신성이에요. 그걸 다른 식으로 이해해 보라고요. 하나님을 인격신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인격신 아니에요. 인격신이 어떻게 시공을 초월한 존재예요. 인격이 있는 한에는 애고가 작동하기 때문에 시공간 아니에요. 4차원 시공간 아니더라도 시공간 안의 작용입니다. 무조건. 시공 없는 세계의 차원이 우주의 근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모든 철인들은 하나님 부처님 그 자리를요. 뭐로 보시면 되냐면 시공 없는 차원이라고 보십니다. 시공 없는 차원이 우리 시공 있는 차원의 바탕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시공 없는 차원은 없는 곳이 없어요. 시공 있는 세계가 우리가 살아간다면 모두 다 시공 없는 차원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독호 차원이라 못 느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를 모든 인류의 도인들이 하나님이니 부처님이니 아트만이니 브라만이니 하고 부른 거예요. 양심이니. 그 의식은요. 남해치라는 말을 안 하거든요. 거기에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학당의 로고가 왜 이렇게 생겼냐면 천지만물 온 우주의 중심문 하나다 하는 거예요. 그 중심 알고 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을 모르면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그냥 생각, 감정, 오감의 다발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존재가. 생각, 감정, 오감의 다발일 뿐이에요. 온갖 생각, 망상, 온갖 감정, 온갖 오감 작용 이걸 체험하는 어떤 존재일 뿐이죠. 그런데 참나를 알고 나면 내가 아버지를 만난 겁니다. 참나의 자녀구나 하는 걸 알아요. 내가 우주에 어디에 뿌리를 두고 이렇게 굴러가고 있었구나 하는 걸 자기 본판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 본성을 안다고 견성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을 봤다고 성령 체험이라고도 하고 양심각성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진짜 자기 마음을 알았다고 양심각성이라고도 해요. 안 어려우시죠? 이거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다른 차원입니다. 과학은 아무리 발전해도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 시공 안에 드러난 현상을 가지고 연구하는 게 과학입니다. 철학은 그 뿌리를 연구하는 게 철학이고 그래서 철학은 기본적으로 명상을 못 하면 철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과학하듯이 철학을 하고 있는 거는 시공 없는 차원을 모르는데 무슨 수로 철학을 해요? 요즘 철학자들은 시공 없는 차원도 모르면서 철학한다고 해요. 과학자들이죠. 엄밀히 말하면 다 과학자들이에요. 시공 안에 드러난 현상을 가지고 궤적을 추적할 뿐입니다. 사물의 인과관계를 추적할 뿐입니다. 그게 과학이에요. 철학은요. 본판을 보는 거예요. 시공 없는 차원이 어떻길래 시공 있는 차원이 나왔을까? 시공 있는 차원에서 내가 잘 살려면 어떤 불변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될까? 그거 바로 알아내는 거예요. 시공 있는 차원에서 여러분 마음을 아무리 연구해봤자 어떨 때 화나더라 어떨 때 기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덜 화나고 많이 기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겠더라 이 정도까지는 알아내요. 시공 없는 차원으로 들어가면 인간은 육바람이래야 사람이더라가 나옵니다. 이 말을 절대 과학에서는 못합니다. 이래야 사람이다 이 말을 못해요. 그냥 이렇게 살면 좀 유리한데 꼭 그렇게 산다고 유리한 건 아니더라. 왜냐하면 실험해보니까 남한테 베풀다가 칼맞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상 안에 궤적을 가지고 그것도 수많은 유뇌가 존재한다면 유뇌를 다 꿰뚫어보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생 가지고 연구하니까 데이터가 정확히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결과값이 불확실하죠. 그런데 철학자들은 왜 단언을 하느냐 시공 없는 차원으로 바로 들어가니까 인간이 원래 어떤 원리로 생겨먹었는지를 아니까 인과가 드러나기 전에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찜찜하구나.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아직 과보가 안 나타나는데 벌써 자명하고 과보가 안 나타나는데 벌써 찜찜해요. 그 차원에서 바로 신호가 오니까 시공 없는 차원에서요. 시공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한테 육바람이라고 외칩니다. 시공 없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마음을 포장하고 덮어도 가책이 올라오고 죄의식이 올라오고 착한 일 했을 때 뿌듯하고 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영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윤회로 아무리 도망다니셔도 계속 쫓아옵니다. 시공 안에서 아무리 도망다녀도 시공 밖에서 뭐라고 외치겠어요? 시공 밖에는 시공도 없으니까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그 메시지로 오겠죠. 시공도 없기 때문에 늘 와요. 너 사랑하냐? 너 보세요. 오행으로 여러분 공적 영지 안에 이 우주의 진리가 새겨져 있다가 늘 옵니다. 사랑하냐? 개율 지키냐? 개율이라고 하면 좀... 뭐죠? 정의롭냐? 개율이 정이죠. 지혜. 지혜. 사물에 대해서 자명하게 판단하고 사냐? 인욕이나 예절. 진실은 수용하고 남하고 조화 이루면서 사냐? 이 가운데 성실하게 사냐? 늘? 이니에지 신의 이 명령이요. 자 그리고 이 가운데는 가운데는 그 바깥 원이 성실이면 안에 원은요. 가운데는 중심자리잖아요. 더 중심이 있어요. 선정. 깨어있냐? 자 깨어있는 것도 일종의 같은 성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실한 게 깨어있음이고 형의 하에 시공간 안에서 성실한 게 뭘 열심히 안 끊어지게 하는 거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성실하시다. 그러면 여러분 선정만 들어도 하나님과 하나가 돼 있는 상태가 이미 성실이에요. 그런데 애고가 작동 안 하고 참나만 존재하면 이미 성실이에요. 현상계 안에서도 열심히 해야겠죠. 안 끊어지게. 그건 형의 하에 성실이요. 형의 상의 성실은 선정이에요. 그래서 깨어있느냐? 자 우주가 여러분한테 시시각각 우주는 잠도 안 잡니다. 왜? 시공이었기 때문에 잠도 안 잡니다. 여러분이 주무시는 거지 애고가 쉬는 거지 애고가 늙어가는 거지 이 자리는 늙지도 않아요. 시시각각 항상 외쳐요. 사랑했냐? 정의로웠냐? 지혜로웠냐? 남과 조화를 이뤘냐? 진실을 수용했느냐? 같은 덕목의 다른 표현입니다. 늘 성실하냐? 양심에 성실하냐예요. 도둑한테 요즘에 도둑질 쉬고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양심에 성실하냐죠. 성실하게 양심하고 있냐? 성실하냐는 사실 안 물어봐도 돼요. 나머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면 성실한 거니까. 그래서 원래 이니예지 신인데 이니예지만 분석을 시키는 겁니다. 예전에 맹자 때도 그렇고 사단만 주로 분석시키는 게 그 안에 성실하냐가 들어있잖아요. 그거 잘하고 있으면 성실한 거니까. 성실은 뭘 성실하냐? 나머지 걸 성실히 하는 게 성실이거든요. 양심을 성실히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깨어있냐? 이게 저의 뇌피셜일까요? 진짤까요?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깨어있어 보시면 이 신호가 잘 들립니다. 점점. 점점. 나중에 처음에는 나한테 안 들리는 소리였는데 어느 날 선명히 들리기 시작하다가 점점 커져요. 층간소음이 그렇죠. 어느 날 위층에 누가 사나? 이렇게 하다가 쿵쾅. 뭐지? 사람 사나 보다. 이제 막 누워있어도 들리고 앉아있어도 들리고 자기 귀가 막 찾아내요. 왜 오늘 고요하지? 자, 이 정도로 여러분 바로 위층에도 누가 있는지 모르는데 형이하의 세계에서도 그 소리를 한번 인식하고 자꾸 포착하다 보면 점점 듣는 실력이 늘죠. 하나님 소리는 안 들려요. 실제로는 지금. 여러분 마음에만 울려요. 처음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들려도 그냥 잘못 들었나 하고 살아요. 사랑하라. 내가 뭐 그렇게 산 적이 없는데 그냥 살아요. 욕심대로. 그런데 어느 날 가끔씩 선명하게 들릴 때가 있죠. 그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가끔 자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점점 선명히 들리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이니에지를 해라. 육바람이를 해라. 강요하는 것은 정말 최하의 교육이고요. 진짜 이거는 급박할 때 쓰는 거고 방편으로. 진짜 원래 교육은 뭘까요? 너 안에 들리는 그 소리 좀 제발 들어봐요. 어떻냐고. 확인하고. 왜냐. 저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짜 이 소리 들리는지 확인해야 제 안에 들리는 소리가 혹시 제가 뭔가 허령 들려서 이걸 듣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한테 확인을 구하는 거죠. 진짜 이거 들리십니까? 제게만 들리는 거 아니죠? 제게만 들리면 진짜 제가 병원 가면 될 일이고 같이 들리면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주에서 신호가 지속적으로 온다니까요. 영화 인터스텔라본 5차원인가에서 신호로 중력을 통해 막 신호를 보내죠. 이쪽이 못 알아들으면 답답하시죠?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물론 인간이 아니니까 답답하시진 않겠지만 지금 우주가 전제한 이래 모든 전제들한테 이걸 알리고 있어요.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지혜로워라. 조화로워라. 깨어있어라. 성실하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 들었나 했다가 다시 살아가면 하늘 대실망이죠. 그런데 누군가 하나가 들어요. 그 양반이 보살이고 성인이고 군자고 사도고 하는 하나님 말을 들어요. 이 양반이 하나님 대리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대리인이라고 사도라고 하는 거고 무충생들 중에 깨어있는 중생이니까 보살이라고 하고 백성들의 임금 노릇할 만하니까 리더라고 군자라고 하는 겁니다. 임금 군자 써서 그 존재가 되실 수 있어요. 우리 민족은 삼일신고 보면 그런 존재를 철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고 그대로 사는 존재 철인.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 그냥 알아차림으로만 알아요. 텅빈 알아차림. 와 존만 좋다. 존만하게 사니까 좋다. 와 평안하다. 처음에는 평안이 옵니다. 선정의 희열만 와요. 처음에는. 자 보세요. 이 순서가 처음에는 선정의 희열이 와요. 선정이 들면 당연히 이게 삼매락이라고 하죠. 희열이 오잖아요. 왜냐? 생각감정 오감은 늘 우리를 모르고 이끕니까. 무상. 여긴 고 무화의 자리니까 나를 늘 괴롭게 몰고 가죠. 왜? 무상하니까 무상하니까 괴롭죠. 내 말 듣지도 않죠. 무화라는 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시간 흘러가는 거 잡을 수 있나요? 저희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앉아서 할 때는 막 천국이죠. 천국이 아니라는 말 하지 마세요. 하고 저희 멘토들끼리 모이면 야 3년 뒤면 50이야. 아... 충격 충격 한번 탁 봤고 다시 몰라 하고 돌아오고 일상의 일상은 똑같지 않습니까? 생각감정 오감의 세계에서는 헉 했다가 깜짝 놀랬다가 다시 돌아오고 뭐로 이겨내요? 몰라 괜찮으려는 참나 자리에는 시공도 없다. 나이도 없다.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애고의 마음의 결을 따라가다가는요. 괴로울 천지잖아요. 물론 즐거움도 있죠. 그런데 즐거움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지금 누군가를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는 헤어져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이 세상과도 내가 평생을 읽어놓은 작품인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결과물 모든 인연들과 우리는 헤어져야 되는 걸 알잖아요. 부처님이 고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선정에만 들면 시공을 초월한 참나랑 접속이 되다 보니까 이걸 잊어버려요. 지금 생각을 못해요. 실제로 제가요. 깊은 선정에 들어가서 제가 어머니 돌아가셔서 너무 괴로울 때도 선정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어머니 돌아가신 걸 떠올려도 마음의 동요가 안 일어나요. 무섭죠? 선정이라는 게 내가 뭐 잘못되어 있나?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미쳐버렸나? 선정에 들어오면 평화 속에서 그게 안 느껴져요. 평온 속에서 무섭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죽는다 해도 안 두려워요.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고 보살이 되고 모든 사도가 되고 선정에 못 들어간 애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이죠. 제식으로 말하면 지극히 고등심팬치스러운 마음이죠. 그렇죠. 선정에 드는 게 무조건 첫 시작입니다. 선정에 드는 그 전에 사랑을 통해서도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거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가끔 누군가한테 내가 베풀었다가 난 참 욕심대로만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누가 나의 과거 같아서 나 같아서 베풀 때가 있어요. 뿌듯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체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이시니까. 또 어떨 때 가끔은 잘못된 걸 보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같이 내가 따져주다가 정의를 구현하는 나 자신에서 뭔가 뿌듯한 보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체험하신 거예요. 남한테 진실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남하고 나 잘났다 하고 싶은데 남하고 조화를 이루고 나를 낮출 때 내 안에 이런 마음이 깜짝깜짝 놀랄 때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만납니다. 선정으로만 만나는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도 만나고 정의로도 만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불의에 한 거에서 막 햇불 들고 촛불 들 때 모든 촛불이 옳다는 게 아니라 햇불 들고 할 때 거기에 신성이 임합니다. 정의로울 때 그게 동명정대 할 때예요. 조건이 있어요. 내 사욕을 위해 들었으면 그건 아닌 거고요.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 살다가 부당함에 한 거 할 때 정의로울 때 왜 어디서 힘이 날까요? 초인적인 힘이 진짜 힘들 텐데 정의 구현할 때 막 버텨요. 저게 돈 때문에 그러나? 아니요. 내 돈 써가면서 버텨요. 잘 살려고 저러나? 건강 상해 가면서 버텨요. 그럼 저 뭐냐 이거죠. 저 원인이 뭔가 바로 잡히는 거 보고 싶었어요. 이번에도 그것이 하고 싶다고 봤는데 어제 막 피가 거꾸로 솟으면 사이비 종교의 폐 한 가정을 완전히 날려버렸어요. 그걸 보고 있으면 나랑 아무 인연도 없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볼 일도 없는 사람인데 어떤 한 가정에서 이런 어떤 사악한 소시오패스로 인해 사이코패스로 인해 범죄가 일어났다. 그럼 그게 처벌받는 거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뭔 이득 때문에 그러나요? 안에서 하나님이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 애고를 통해서. 하나님 자체는 화가 없지만 우리 애고를 통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그 화가 뭐냐? 개인적인 화가 아니라 답답하니까 바로잡아 이겁니다. 하늘의 신호입니다. 정의롭게 하나님 뜻을 구현해 하는 거예요. 이런 신호들 우리가 진리를 알 때 여러분 지적 희열 자명한 거 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노벨상 탄 수상자들이요. 진짜 학문의 덕후 아닙니까? 과학의 덕후들 물어보면요. 노벨상 타는 것보다 자기는 이 공식 알아낼 때 제일 기뻤다고 그래요. 생을 걸고 그거 알아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힉스 입자 막 알아낼 때 얼마나 환희스러웠을까요? 거기 하나님이 임한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근데 돌아서서 이거 내가 했다고 해야지? 그럼 욕심이 다시 싹트겠죠. 이걸로 나는 뭔 재미를 볼까? 다시 욕심이 싹트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고등 침팬지답게 살고 있는 거예요. 가끔씩은 신성의 세례를 받아요. 우리도. 근데 제가 선정을 강조하는 건 선정을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 그동안 사랑, 정의, 예절, 지혜를 통해 느꼈던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다이렉트로 만날 수 있어요.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선정이 공부의 시작이라는 거는 다른 식의 공부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선정으로 오셔서 바로 몰라 괜찮아 하셔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의문이 풀리실 거예요. 내가 살아오면서 계속 느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이셨구나 이 결론이 납니다. 그게 아공, 법공이에요. 저희 홍범 14조에서 뭐 이렇게 구구하게 막 자아의 진리, 우주 존재의 진리를 안다는 거 이거 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참나를 만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내 생각감정, 오감의 마음이 나의 실체가 아니고 여기가 내 뿌리였구나 하는 것도 알고 여기서 우주를 굴리고 있었구나 합니다. 그럼 이게 내 애고가 본체가 아니고 참나가 본체였구나. 아공, 자아의 진리를 알았죠. 법공, 마음법이 다 참나의 작용이었구나. 이거 알고 나면 지금 우주에 엄청난 진리를 깨달은 거 아닙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고 계셨구나. 애고가 혼자 망상 부리고 있었지 실상은 그랬구나. 이거 알고 나면 여러분 삶이 안 달라질 수 있으실까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나라만 갔다 와도 변하는데 시공을 넘어갔다 오셨다니까요, 여러분. 시공 없는 세계에 갔다 오시면 한 번 선정에 들 때마다 여러분이 변하셔야 돼요. 가족들 싸우고 있으면 허허, 백년도 못 사는 것들이 이런 마음으로 쫙 처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막 저기 지지고 먹고 싸우면 야, 니네들 곧 죽는다. 그러지 마라. 시공 초월한 자리에서 보고 나니까 사고가 커진 거예요. 근데 이 기운이 금방 가셔요. 선정이 끝나면. 나도 다시 또 고등 침팬지로 돌아와 있습니다. 너 아까 얼굴 막 빛나고 자비롭고 그랬는데 내가? 내가 그랬다고? 몰라요, 다시. 신기하죠? 그래서 자꾸 고등 침팬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방법은 뭐냐? 지속적으로 선정에 들대 선정에 들면 일단 그러니까 공부가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 신이라는 걸 아는 과정이에요. 먼저 선정에 접속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공적 영지와 하나가 되십시오. 선정을 통해서 바르게 얘기해 볼게요. 선정을 통해서 공적 영지랑 접속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도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자, 텅 비어 신령한 알아차림 만나면 이 자리가 이미 하나님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조건 선정에만 들어도 하나님은 만난 겁니다. 선정에만 들어도 더 바랄 거 없이 좋아요, 원래. 그런데 자, 이 선정에 들면 자, 선정을 요 안에 제가 참나 자체랑 만나는 게 선정인데 요 안에다가 지금 축소시켜 놓은 게 나머지 또 덕목들이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정은 이 덕목이라고 치죠. 선정은 뭐냐? 공적 영지를 만나는 겁니다. 이 한남님을 만나는 거니까 선정의 덕목에는 선정은 뭐냐? 결국 또 다시 쓸게요. 공적 영지를 만나는 거예요. 공적 영지 안에 있는 다른 덕목들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다 써본 거예요. 공적 영지를 만난 게 선정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텅으로 만나긴 한 거예요, 선정은. 텅 비어서 알아차리는 자리가 하나님이에요. 선정을 통해서 그 자리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자리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공적하다는 건 뭘까요? 공적하다는 거는 텅 빈이죠. 텅 빈의 속성이 있고 영지, 알아차림의 속성이 있어요. 벌써 하나님 안에 두 속성이 나옵니다. 공, 공성의 속성이 있고 알아차림의 속성이 있어요. 공하면서 의식이에요. 의식은 의식이에요. 불교에 더 들어가면 어려워질까 봐 안 들어가고 지금 제가 얕게 얕게 가고 있는데 지금 따라오실 수 있죠? 살짝만 들어갔다 나올게요. 공성을 강조하면 중간학파가 돼버려요. 티벳 불교는 중간학파입니다. 의식을 강조하면 유식학파나 선정으로 가요. 이제 유식학파로 가죠. 둘이 대립으로 논하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찢어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또 고등 침팬지 답죠. 그래서 이 공성 좋아하는 사람은 무조건 텅 비었다 그래요. 참나란 말 하지마. 텅 비어있는 거야. 의식을 주장한 사람들이 야 참나가 왜 없어 있지. 의식인데 모든 게. 이해되시죠? 왜 싸우고 있는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텅 비어서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둘이에요. 이 둘 찢어서도 또 싸웁니다. 사람은. 싸우지 마세요. 텅 비어서 알아차리고 있는 자리가 우리 신성입니다. 텅 비었다는 측면에서는 시공을 초월해 있다는 얘기고 의식이란 측면에서는 알아차리고 있어요. 시공 밖에서 알아차리고 있어요. 신기하죠? 그 자리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지금 저를 보고 계신 자리가 그 자리예요. 보고 있는데 보네 어쩌네 떠드는 건 다 생각감정 오감인데 근원적으로 그 자리가 존재하니까 저를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선사들이 암흑해야 할 때 돌아보는 자리가 참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날 알아차렸냐는 거예요. 그런데 따져보면 암흑해야 하면 귀로 들었죠? 청각으로 듣고 생각으로 나를 부르는구나. 그렇죠? 또 말로 왜 이렇게 자 그럼 다 생각감정 오감작용 아닌가요? 그렇게 따져보면 그 선사의 말이 이상하죠. 암흑해야 불렀을 때 예 하는 자리가 참나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말하는 건 다 애고작용이고 뭐가 있어서 알아차렸냐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자기 부른 줄 알아차렸냐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지금 대답하고 있냐는 거예요. 뭐가 있냐는 거예요. 텅 빈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있어요. 텅 비어 있는데 존재해요. 차원이 다를 뿐이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존재를 알아차리는 게 선정이고 선정에 들면 무조건 공적 영지를 깨달으시면 무조건 따라오는 덕목이 정진이 따라옵니다. 성실. 왜? 참나는요.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 참나를 만났을 때 참나가 알아서 흐르지 시공 없는 차원이 알아서 내 안에 늘 존재하지 노력해가지고 성실해야지 막 희미해져가는 의식을 일깨우고 있지 않아요. 참나가 막 자꾸 희미해져가는데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막 이러지 않죠. 참나는 늘 성실합니다. 원래 늘 깨어있고 늘 성실해요. 참나의 덕목 중에 성실함을 우리는 어떻게 아니냐. 내가 참나랑 함께 할 때는 힘들이지 않고 쭉 참나가 흘러요. 근데 애고가 작동하면 끊깁니다. 선정이 끊겨요. 끊김을 보고 우리는 알아요. 아 애고의 세계에서는 끊기고 불성실함이 나태함이 생기는데 참나 자리는 나태하지 않구나 하는 걸 그때 비교해 보면서 알아요. 그래서 참나의 속성이 하나 더 나옵니다. 선정. 고요함. 고요함 안에 분명히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요. 선정이라는 건 고요함만은 아닙니다. 고요함 중에 알아차리는 속성을 아셨지만 더 나아가 성실해야 된다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참나는 이 우주를 경영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이 우주가 계속 지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성실하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그렇죠? 성실하지 않았다면 가끔씩 우주가 사라져야 되지 않나요? 아 더 못 해먹겠냐 할 때 한 번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 예전에 농담인데 지옥을 가도 인도인이 간수로 있는 지옥을 가야 된다. 왜 그러냐. 인도인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거죠. 인도인들은 가끔 불을 꺼트릴 것 같다. 뭐 이런 농담 들은 적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강조에 중요한 건 인간이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약에 뭘 운영하면 가끔 이렇게 실수도 나고 꺼지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참나만이 성실합니다. 참나만이 성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뭔가 성실하지 않다. 그럼 애고 상태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애고로 하려 하니까 잘 안 돼요. 참나는요. 원래 성실한 자리. 멈춘 적이 없어요. 그 존재가. 시공 밖에 있는데 생멸도 없어요. 그래서 반야신경에 그 자리는 불생불멸이다. 생겨난 적도 없고 멸한 적도 없다는 건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생겨난 적이 없어요. 늘 있어요. 멸한 적도 없어요. 늘 있으니까. 그 공은 늘 있어요. 이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진짜 없나 보다 하시면 안 돼요. 허무주의로 가죠. 없나 보다 해버리면. 뭐라고 개변 늘어놓아도 그건 허무주의입니다. 진짜 있어요. 이 시공 없는 자리가. 그거 하나님 자리예요. 그 하나님 자리랑 여러분이 접속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실함이 여러분을 통해 표현됩니다. 그 자리가 흘러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쭉 지속되면서 성실함의 덕목을 여러분이 배웁니다. 자 여기서 좀 더 나가야 돼요. 자 늘 평안 속에서 쉽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자 여기까지 여러분 구현했더라도 자 하나님을 만났죠. 선정. 그리고 늘 지속되죠. 성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뭐냐면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한 건 아니에요. 뭐가 지금 남았어요. 사랑이나 정이나 이런 덕목들은 아직 여러분이 지금 못 구현하신 거예요. 지금 구현하신 건 뭐예요. 선정과 정진. 그래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모르면 진도가 못 나가겠죠. 하나님이 어떤 존지 알아야 되니까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 자 공적 영지 안에 이미 알아차림이 있었죠. 이 알아차림은 지혜랑 통합니다. 이 알아차림은 직관이고요. 이 직관이 분석을 통해서 엄밀하게 정밀하게 이치를 파악할 때 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벌써 선정 안에 이미 지혜도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명상할 때 고요하기만 하고 흐리멍텅하면 안 돼요. 고요한 중에 똑똑히 알아차리고 있죠. 알고 계시죠. 그럼 지혜예요. 이게 이미 지혜예요. 이게 이제 사물을 실제 물건을 맞닥뜨렸을 때도 음 이거는 참나의 작용이야라고 판단까지 해내면 분석까지 해내면 지혜가 이제 지혜의 덕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먼저 참나를 체험하고 참나 안에서 성실하신 뒤에 아 이거는 참나고 이건 애고다. 일체는 참나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바람이를 해야 된다. 이 모든 게 아공 복공 구공의 홍범 14절에서 보면 자아의 진리 전제의 진리 양심의 진리 지혜의 단계는 있죠. 하 중 상의 단계는 있지만 다 같이 뭐예요? 자명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참나 안에서 지혜라는 덕목을 통해서 성취하는 겁니다. 자 이 지혜가 얻어지면요. 반대에 있는 당연히 인욕도 따라와요. 왜 그럴까요? 지혜를 여러분 판단했을 때 여러분이 맞아하는 건 인욕입니다. 인욕은요. 오케이 해주는 게 인욕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만 있으면 안 돼요. 너 이거 맞지 않냐? 어? 계산식은 맞네. 그럼 자기 심정적으로 그게 맞네 하고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자기는 안 받아들여요. 사람 이렇게 사는 게 옳지 않냐? 양심하는 게 맞는 것 같지 않냐? 어? 맞는 거는 같네. 수용은 안 하고 있죠. 진심으로 맞네 해줘야 돼요. 맞네.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뭐예요? 수용이요. 그게 인욕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반드시 인욕과 함께 옵니다. 지혜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인욕도 따라와요. 여러분이 수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평소에 결론은 달랐어요. 근데 지금 분석하고 나니까 참나를 체험하면서 분석하고 나니까 어떤 결론이 났어요? 이 팬은 팬이고 나는 난 줄 알았더니 이게 법집입니다. 이런 존재에 집착하는 거. 나랑 별개로 있다고 집착하는 거. 근데 깨닫고 나니까 법공. 이것도 나의 작용이었어요. 지금 이 팬이 존재하려면 내 뇌에서 사실 재구성해서 보는 거고 모든 거는 알아차리는 내 신성에 의해서 내 마음에 표현되고 있는 거였어요. 뇌에 도움을 받아서 표현되고 있는 거였어요. 사실 이 객관적 팬을 내가 보고 만지는 게 아니라 촉감정보, 시각정보를 종합해서 내 마음에서 구성해서 보고 있는 거였어요. 실상은. 법집이 깨지고 법공을 알게 됩니다. 마음법이 참나의 작용, 공성의 작용이구나. 아시겠죠? 나랑 독자적으로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경험한 거 다 여러분하고 독자적으로 있는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요? 여러분 마음에 들어왔던 동네예요. 그냥 객관적 동네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이 방이요? 여러분 마음에 들어온 방이에요. 나, 나랑 관련돼서 나타난, 내 마음에 나타난 방이지 나라는 주관적인 인식이 파악하지 않고 존재했던 건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 다 여러분이 파악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해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게. 우린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세생생 윤회해도 내 마음 안에 들어온 것만 알지 다른 건 알 수가 없습니다. 타심통이니 뭐니 하는 건 남의 마음 좀 들여다보는 거지 그게 남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잠깐 구경을 할 수 있어도 여러분은 잠깐 구경도 무슨 마음으로 해요? 여러분 마음으로 구경해요. 남의 마음. 결국은 뭐예요? 타, 나. 내 안에 들어온 것만 안다니까요. 내 법계예요. 지금 살아가시는 세계가. 여러분이 사신 우주는 여러분만의 우주예요. 구별해서 보면. 그러면서 또 공통의 우주죠. 중요한 건 각자는 각자의 법계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우주를 지금 만들어서 살고 있어요. 신기하죠? 이 방은 하나죠? 여기 계신 분 마음 속에 각각 방이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안에 이 방은 다 각자대로 자기 방이 따로 있어요. 배치도 조금씩 다를걸요? 그 방. 여기 파란 펜 있는 거 아셨어요? 파란 펜 따위는 관심 없죠? 시계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분은 시계만 크게 보면. 시계가 있더라. 어떤 분은 뭐가 있더라. 어떤 분은 벽지가 좋더라. 어떤 분은 또 다 자기. 이 방 안에서도 어디에도 주목해서 가중치를 두고 보느냐 다 달라요. 이 방의 색조도 다 느낌이 달라요. 어떤 분한테는 방이 환하고 어떤 분한테는 방이 어두워요. 그게 어떻게 같죠? 법괴라는 건 객관적 세계에 플러스 여러분 마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객관적 세계라는 건 결국 여러분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안에 표현되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말해도 무방해요. 이게 일체유심조의 뜻입니다. 일체는 여러분 마음이 만든 거예요. 마음 먹게 달렸다가 아니에요. 일체유심조의 본뜻은. 일체는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옴으로서 존재합니다. 이런 느낌 좀 오세요? 참나 각성하고 이걸 보시면요. 이게 보여요. 통으로 보이고요. 참나 상태에서 보면 이 사태가 뭔 사태지? 자, 팩트를 체험합니다. 뭐지 이 느낌? 설명을 해야 돼요. 참나 입장에서 보니까 에고로 보면 둘인데 참나로 보니까 전체가 참나 입장에서는 내 에고의 작용인 거죠. 지금 내 마음 안에 오감 중에 이런 게 들어와 있고 감정 중에 이런 게 있고 생각 중에 이런 게 있다고 이렇게 보여 버려요. 다 내 마음으로 보여요. 참나로 보면. 이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구나 하면 원여대사가 깨달으신 것도 해골물 먹다가 다 이제 야사지만 깨달은 것도 결국 뭐였어요? 일체가 내 마음이 만드는 거구나. 마음 먹게 달렸구나 깨달으신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이 우주가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서 존재하고 내 마음이 우주를 만들어서 보고 있구나. 객관적인 게 없다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체험하는 건 내 오감밖에 체험을 못 해요. 여러분은 영원히 여러분 오감밖에 체험을 못 합니다. 여러분한테 느껴진 촉감인 거지. 남의 마음에 어떤 촉감으로 존재하는지 여러분은 몰라요. 대충 같다는 건 알아요. 어때? 꺼꿀꺼꿀한데? 나도 그렇게 느꼈는데? 우린 대충 갔나 보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사실 정확히 남이 어떤 걸 느꼈는지 여러분은 영원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명한 거 아닌가요? 이게 과학적인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죽을 때까지 여러분 세계밖에 못 봐요. 여러분 마음의 세계밖에. 여러분 뇌에서 구성해서 보는 세계밖에 못 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참나가 뇌를 통해 우주를 해석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나가 우주를 만들었다고 말해도 되죠? 여기까지 가면 멀리 가시는 건데 멀리 가시는 건데 이런 자명함들이 이 지혜의 덕목을 통해 성취돼야 됩니다. 자명하게 알면 이제 더 나가요. 자 몰라 해도 아공의 몰라 벗공의 몰라 구공의 몰라 가 있습니다. 지금 해볼까요? 몰라 자 참나를 놓쳤다는 말만 하지 마십시오. 참나를 모른다는 말만 하지 말고 존재해 보세요. 이게 아공의 몰라를 잘하는 겁니다. 곧장 참나로 들어가기 근데 지혜가 들어있어요. 참나는 놓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지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나는 놓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고 딱 계시면 참나에 대한 체험도 되지만 동시에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지혜가요. 알고 몰라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공의 몰라요. 그냥 여러분 그냥 하시는 건 무턱대고 몰라고요. 진리가 하나 들어있어요. 참나는 놓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고 몰라를 하고 계시면 아공의 몰랍니다. 같은 선정도 지혜를 전제한 선정이에요. 자 또 하나 해볼게요. 벗공의 몰라 지혜가 어디까지 가냐면 일체가 참나 작용인 줄 알았어요. 그럼 자 어떻게 몰라 하실 때 좀 수준 높은 몰라를 하셔야 돼요. 어떤 지혜를 품고 몰라 하셔야 됩니까? 이미 여러분 안에 지혜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천국이 아니라는 소리만 하지 마 하고 몰라 해보세요. 참나의 작용이 아니란 말만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모든 거를 참나의 작용이 아니란 말만 하지 말고 전제해 보세요. 그럼 이게 벗공의 지혜를 알고 있는 알고 사는 몰랍니다. 몰라도 격조가 있는 몰라예요. 지혜를 알고 있는 몰라예요. 더 자명한 몰라예요. 지금 느낌 좀 다르죠. 지금 일체가 천국이 아니라고 하지 말아 보세요. 참나의 작용이 아니라고 하지 말아 보세요. 보고 듣는 모든 것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구공의 몰라는 양심이죠. 나와 남이 둘이라는 말을 하지 말고 몰라 해 보세요. 남과 나를 가르지 말고 몰라 해 보세요. 거기에는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는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자타부리의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여기까지 쓰시면 재미있죠. 몰라를 해도 진리를 깔고 진리를 알고 몰라 할 때랑 그냥의 선정에 들 때랑은 맛이 다릅니다. 여러분 내면에서 영성이 개발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선정과 정진으로 먼저 참나를 만났더라도 지혜와 인욕으로 자명함을 높여줘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방금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몰라의 기반을 두고 뭘 해야 돼요? 남을 나처럼 사랑해 주세요. 남을 나처럼 사랑하고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지 마세요. 실제로. 여기까지 구현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여섯 장 꽃잎이 핀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지금 여섯 가지 덕목이잖아요. 여섯 장 꽃잎이 여러분 마음에 피면 연꽃이 핀 사람은 어떤 분입니까? 보살이에요. 여러분은 당당히 제가 쓴 이 화음경 화음경 일지보살조를 당당히 읽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전에는 아이고 뭐가 있을 나랑 상관없지만 보자 하고 그런 마음이셨다면 아마 여섯 장 꽃잎이 피고 보시면 내 얘기네 하고 보실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기부터 어이구 이거 아주 실전 팁이네 내 얘기네 하고 1단계 올라가신 분이 보면 느낌이 달라집니다. 1단계 들어가는 요결이에요. 지금 이 정도 되면 일지보살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우리 민족이 예전에 말하는 선인이나 철인이 되는 거고 선인이라고도 불렀어요. 신선선자 써서 선인도 되는 거고 유교에서 말한 군자가 일지부터 군자라고 합니다. 똑같아요. 유교도 이니예지의 본성 투철이 본 양반이 군자예요. 지금 근데 안 해보고 어떻게 봐요? 보기야 지금 여러분도 봤죠. 음 이니예지 명상점 한 10분 합니다. 어 선생님 이니예지 있는 거 같아요. 왜요? 어 참나에는 남이 없고요. 인 의 뭐 지도 안 짓고요. 예 조화롭고요. 지 알아차리고 있고요. 경 깨어있고요. 성실하고요. 그럴싸하고요. 그쵸? 그럴싸해요.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찰나의 선정에 들어도 이니예지를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예리하신 분은 봐요. 내 안에 사랑이 있네. 그래서 이상하게 그냥 그 명상 조금 했는데도 가족이 더 가족을 볼 때 더 따뜻하게 보게 되고 마음이 뭔가 온화해져 있고 자비로워져 있고 화가 풀려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게 이니예지가 안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이니예지 덩어리고 육바라밀 덩어리라 하나님만 만나면 선정만 해도 육바라밀이 들썩하게 돼 있어요. 이건 전제합니다. 직관적으로 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거를 습관화하지 못하는 한에는 알았다고 못합니다. 왜? 내가 그거를 일시적으로 안 거로는 내 거라고 못하니까. 일지보살이 못 되는 이유는 아주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알긴 아셔도 내 거로 못 만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 거로 만들었다는 게 뭐냐면 이제 선정에만 들어도 이니예지에 대해서 자명하고 지혜로 자명하게 알고 바로 내 마음을 통해서 바로 상대방 입장에 대해서 배려하게 되고 상대방한테 죄를 못 짓게 돼야 돼요.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 마음이 깨어있기만 해도 그 마음이 내 에고를 통해 표현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아 공부 여섯 장 꽃잎은 피었구나 요건 압니다. 아주 완벽하고 능숙하지 못해도 깨어있기만 하면 내 안에서 여섯 장 꽃잎이 피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처음 공부하시면 깨어있기만 하면 뭐가 피요? 두 장 꽃잎이 피어요. 선정과 정진 숭산세님 말씀하신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만 핍니다. 꽃이 좀 더 하면 지혜와 이제 인욕까지 네 장 꽃잎이 피해요. 그런데 솔직히 남한테 잘 안 돼요. 남의 입장 배려 안 돼요. 즉 보세요. 여기까지만 공부하신 분은 명상해요. 너무 평온해요. 자명해요. 똑똑해요. 똑똑해졌어요. 내가 남을 보면요. 깔봐요. 이게 잘못되어 있지 않나요? 여기서 잘못되면 사이비 교주되는 겁니다. 공부 요정도 하다가 잘못되면 괜히 사람들 뭐하다 세뇌시키고 착취하고 이딴 짓을 해요. 뭔가 영적으로 더 개발되니까 남들이 또 따라오고 거기 착취하고 그렇습니다. 좀 더 나가서 이제 사랑정의까지 실감나게 자기가 구현할 수 있는 마음이 이루어져야 돼요. 습관화 돼야 됩니다. 끝없이 실천하면서 그렇게 되고 나면 내 마음 안에서 꽃이 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정도면 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은 육바람일의 모습을 하고 계시다. 이 말이 나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마음만 즉 내가 선정만 기독교인 같으면 기도만 해도 곧장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데 그러면 동시에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사랑의 마음이 돼버려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돼버려요. 내가 내가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다라고 주장한 사도는 일지보살까지 가셨을 확률이 크죠. 더 점검해 봐야겠지만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체험이 있으시다는 거는 지금 지금 일지보살이 어떻게 산다는 거를 아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체험이 체험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때 진짜입니다. 그래야 왜 이런지 아세요? 여러분 법계가 바뀌었다는 증거거든요. 안 그러면 여러분 법계는 그대로 있고 지식만 늘었을 수도 있고 여러분 법계는 그대로인데 선정에 들어서 명상을 통해 오히려 도피로 마음의 도피만 자라고 계실 수도 있어요. 법계가 바뀐 게 아니라 제대로 바뀐 게 아니라 진짜 바뀌었다는 건 여러분이 늘 깨워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답게 품격을 갖추며 사는 역량을 갖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이 여섯 가지 덕목을 펼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되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들이에요. 부처님들이에요. 부처는 이미 부처예요. 보살이 못 돼서 그렇지. 저는 보살 되기가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부처는 원래 여러분 부처예요. 부처님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꿔서 쓰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불성이 원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처예요. 보살은요. 육바람을 해본 적이 없으니 보살이 아니시죠. 그렇게 보면 보살이도 어렵죠. 깨달은 중생으로 살기가 어렵다고요. 불성 내 안에 있다는 건 원래 불성이 있어요. 원래 신성이 있어서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하나님 답게 사는 건 어렵다고요. 진짜 하나님 자녀로 사도로 사는 건 어렵다고요. 거룩한 성도로 사는 건 어렵다고요. 그게 더 어려운 겁니다. 신성이 있는데도 왜 왜 어렵죠. 중생성 때문에 신성만 보면 난 하나님이고 난 부처님이에요. 그 말은 쉬운데 중생성을 닦지 않고 좋은 습관을 중생성한테 입혀가지고 개발하지 않고서는 나는 절대로 사도도 보살도 군자도 못된다는 게 현실입니다. 어떤 존재예요. 신성을 품고 있는 고등 침팬지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멋진 고등 침팬지일 뿐이에요. 진짜 멋질려면 신을 닮아야 되는데 그냥 다른 동물들보다 탁월하다는 점에서 멋진 정도에서 만족하실 겁니까? 저도 고등 침팬지입니다. 고등 침팬지들끼리 지금 연구하는 거예요. 모여서 동물원에서 몇 명 원숭이들이 모여서 아무래도 사람들은 좀 다르게 사는 것 같아. 내가 연구해 봤어. 사람들은 어떤 원칙이 있어. 그것만 지키면 될 것 같아.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우리 흉내내는 고등 침팬지죠. 안 돼요. 답이 안 나와요. 인간의 마음을 그대로 내가 가져오지 않은 한에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원숭이는 원숭이에요. 어느 날 원숭이가 인간의 마음을 그대로 품을 수 있다면 신성이 발현되는 고등 침팬지가 되듯이 진짜 인간 같은 고등 침팬지가 나오겠죠. 만약 여러분 몸은 고등 침팬지인데 인간한테 어이 좀 와보게 그러면 일단 인간으로 인간으로 대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 거죽은 고등 침팬지인데 마음쓰미 인간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 그 존재를 인간처럼 그런 생각이 돼 있죠. 내가 그동안 지켜봤는데 자네 좀 성실하구만 하면서 사육사한테 좀 와보라고 그러면 벌써 긴장해서 갈걸요? 뭐라고 하려고 일어나 나한테 그런데 원숭이가 와서 아무리 사람처럼 흉내를 내도 원숭이죠.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안 되는 이유가 흉내 내기예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 같지 않을까? 안식일 날 다 안 놀고 있으면 아니 일 안 하고 쉬고 있으면 하나님 같을까? 부모님한테 뭘 갖다 바치고 있으면 하나님 같지 않을까? 이런 게 율법주의 예수님이 와서 보고 야 이런 식으로 해서 절대 못 돼 하나님 마음 즉 성령 받아야 하나님 되는 거지 성령 안 받으면 끝이야 성령 받는 순간 여러분은요 육신의 모든 제약 애고의 제약을 넘어서 신성한 존재가 됩니다. 갑자기 남을 나처럼 사랑해 버리고 이게 하나님 다운 거예요. 남을 나처럼 사랑해 버려요. 하나님 다운 거예요. 남한테 내가 당해서 싫은 거 하기 싫어요. 하나님 같은 거예요. 자명한 건 자명하다고 찜찜한 건 찜찜하다고 해요. 하나님 같은 거예요. 진실이면 오케이 해버려요. 하나님 같은 거예요. 이 양심에 있어서 절대 쉴 생각이 없어요.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하나님 같은 거예요. 늘 깨어있어요. 하나님 같은 거예요. 이걸 명확히 하셔야 돼요. 고등 침팬지의 속성은 뭡니까? 생각감정우감 탐진치 탐진치 부리고 계신 동안에는 고등 침팬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만 드리고 제가 미쳤네요. 시간을 방금 봤어요. 얼마나 떠든 거예요. 제가 죄송한데 한마디만 더 할게요. 우리는 고등 침팬지라는 걸 자부해야 됩니다. 고등 침팬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제약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등 침팬지의 모습 중생의 모습으로 낳으신 거는요. 중생의 옷을 입은 하나님 중생의 옷을 입은 부처님을 보고 싶어서지 중생성을 버리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럼 무식한 짓을 누가 합니까? 중생성을 줬어요. 벗어봐. 벗으면 뭐가 돼요? 그냥 원래 불성이요. 시리기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불성이었잖아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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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식한 짓을 우주가 할 것 같으세요? 중생성을 왜 줬을까요? 중생성을 개발해서 신성을 구현하라는 거예요. 시공간 안에 시공간 안에 중생성을요. 가는 곳마다 신성을 중생성을 통해서 구현하고 다녀야 여러분은 사도고 군자고 보살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중생성을 버리는 게 아니라 아니기 때문에 탐진체에 대해서 조금 더 짜증 내시면 안 돼요. 하수입니다. 아 내가 탐욕을 냈어. 그거 가지고 왜 조금 더 그거는 여러분 돗닦는데 방해 요소가 아니에요. 탐진치는 사실은. 탐진체만 매몰되는 게 방해 요소지 탐진치는 방해 요소가 아닙니다. 탐진치 드는 건 당연하고 탐진치를 통해 육바람이를 구현하는 게 여러분의 임무예요. 육바람이를 안 하는 걸 자책해야지 탐진치가 있다고 자책하시면 안 돼요. 남을 막 시기질투하고 있다고 자책하시면 안 돼요. 원래 그렇게 프로그램 된 거예요. 여러분은 남을 질투하게 생겨먹었어요. 탐욕 부리게 생겨먹었어요. 분노하게 생겨먹었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고등 침팬치면 고등 침팬치라는 걸 자부해야지 고등 침팬치가 자기가 고등 침팬치라는 걸 자책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답도 없어요. 자책한다고. 그 모습도 딱 고등 침팬치의 모습이거든요. 탐진치 없애겠다는 게 최고의 탐진치입니다. 망상이에요. 망상. 예전 어른들이 이런 말 하실 때는요. 방편으로 쓰신 거예요. 제발 고등 침팬치성을 좀 줄여. 이게 극단적인 방법을 쓰신 거예요. 탐진치를 없애. 죄악시해. 그거 안 좋은 거야. 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떼지 해줘야죠. 나이 들면요. 떼지 합니까? 지가 알아서 하지. 어릴 때 흙만 만져도 떼지. 하지 마. 초등학생 유치원생 어린이들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탐진치 버려. 이거는. 고수가 아직도 그러고 계시면 진짜 이거는 지구 문명 수준이 저열한 거예요. 원숭이가 자책하고 있으면 보기도 안 좋습니다. 밝게 사세요. 웃고 있으세요. 웃고. 제가 이런 얘기도 드렸었죠. 고양이가 아무리 자책한들 고양이 앞에서 이거 흔들면 끝나요. 그러니까 왜 자책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자책할 바에는 멋지게 뛸 연습을 하세요. 차라리. 그렇죠? 흔들면 어차피 할 텐데 막 버틴다고 돼요. 그게 프로그램이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고등 침팬지가 고등 침팬지 프로그램도 모르고 돋닫겠다고 하는 게 제일 탐진치입니다. 망상이고 인간이 탐진치 버리고 열반에 들겠다는 게 제일 망상이에요. 그거는 철저히 방편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식의 열반에 들 수가 없어요. 우주가 왜 창조된지도 모르고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왜 인간이 이런 모습 하는지도 모르는 발상이에요. 그 발상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열반으로 들어가면 끝난대요. 참나만 만나면 끝난대요. 말이 되는 소리니까 그럼 이 우주가 왜 존재할까요? 참나는 왜 우주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기생충 하나도 들어가 보면 멋지게 디자인돼 있어요. 신성이 우리 삼위신고에 나옵니다. 티끌 하나까지 하나님이 다 섬세하게 만드셨다. 티끌 하나 소립자 하나도 가면 다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짓을 왜 합니까? 버리기만 할 존재를 만들 때 쓰레기 만들 때 그렇게 공들여 만들어요? 완전히 인간을 유혹해버릴 거야. 절대로 열반에 못 들어가게 만들 거야 하고 만드신 겁니까? 앞뒤 안 맞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아주 일시적인 방편이에요. 유치원생들을 위한 방편이에요. 떼지? 떼지? 숲에 들어가 있어. 나오지 마. 떼지? 아라하는 숲에 들어가 있어야 돼. 나오지 마. 숲에 갇혀 있어요. 뭐 좀 욕심눘려면 하지 마. 하지 마. 몰라 해. 팔정도 정신 차려. 깨어있어. 탐진치. 이렇게라도 공부시켜야 할 때가 있어요. 인류 역사 중에. 지금도 그러고 계시면 큰일 나요. 탐진치를 자유자재로 경영해야 돼요. 하나님이 탐진치 하나 경영을 못 해가지고 탐진치를 버리네. 탐진치를 누가 만들었는데요? 하나님이요. 내가 만들었나요? 여러분이 만들었나요? 탐진치를? 여러분 책임 아닙니다. 저는 제가 탐진치로 실수 내면 항상 아버지 제가 요정도입니다. 탐진치 다루는 솜씨가 요정도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책임도 커요. 탐진치를 주셨잖아요. 솔직히 아버지도 탐진치 만나면 쉽지 않으실걸요? 아버지가 탐진치 만난 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지금 탐진치 만나가지고 지금 보세요. 정신 못 차리고 있으시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탐진치 입어도 똑같아요. 왜? 그게 여러분이니까. 경영하시라고요. 신성을 드러내서 경영하시라고요. 그게 우주에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안 그러면 이 우주는 뻘짓한 거예요. 그 광활한 공간에 광활한 별 광활한 뭐 거기서 표현되는 로고스 생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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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이 존재하면 뭐가 표현되는지 아세요? 사랑과 정 인간만이 열 수 있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고등 침펜지 하나가 이걸 깨달았을 때 우주에는 새로운 차원이 열린 거예요. 사랑과 정의의 차원 그걸 지상천국이라고 천국이 차원이 열린 거예요. 고등 침펜지 하나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신성을 깨달았을 때 이 우주에 새 차원이 열린 거예요. 광명한 차원이 열린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다큐를 봤는데 우주가 처음에는 흑암이었대요. 흑암이었는데 태양 같은 빛을 내는 별이 탄생할 때 우주는 장관이었을 거예요. 누가 그걸 보고 있었다면 빛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흑암만 어둠만 있다가 마찬가지로 물질 우주가 아무리 멋지게 세팅돼도요. 인간이 탄생하고 인간 탄생만으로도 안 돼요. 인간 중에 하나가 신성을 깨달았을 때 우주에는 새 차원이 열립니다. 그 양반이 극락을 연 거예요. 극락이란 차원을 연 거예요. 개척한 거예요. 그 극락이란 차원 천국이란 차원의 리더가 불교에서는 아미탑을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목표는 뭘까요? 우주의 모든 전제들이 인간들이 특히 성령 받아가지고 거듭나서 자기 안에 이 천국 내면의 천국 내면의 이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의 차원에 바로 접속이 되어 깨어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도 뭐예요? 지상 천국이 왔다예요. 자 내가 지금 천국에 살고 있다. 지금 내 마음은 사랑과 정의로 가득 차 있다. 나는 지금 천국에 살고 있다. 생명 가득한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게 난 지상에 천국이 왔다. 2000년 전에 그럼 인간들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도 빨리 천국에 접속하라예요. 나랑 연합해서 천국에 들어가자. 접속하라. 내가 천국의 리더니까 내가 사는 세계에 다 접속해왔라. 그때 공식으로 이렇게 사이버 게임 하나 오픈하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요즘 게임 광고 많죠. 유튜브 가시면. 토르도 나와서 게임하라고 접속하라고. 예수님이 제가 볼 때 천국 광고를 찍으면 예수님이 나와서 접속하시오. 도전하시오. 빨리 사이버 세계로 들어오시오. 게임 이름 하늘나라 하늘나라 해븐스 킹덤 접속하시오. 지금 접속하고 계세요? 그 게임 하시나요? 리니지는 열심히 하면서 이 게임은 천상에 접속하는 거 지금 하시나요? 몰라만 하면 바로 접속됩니다. 접속해가지고 이 6장 꽃잎을 피우고 사신 분은 그쪽에서 아주 제대로 된 시민이에요. 천국의 시민이에요. 처음에 천국 관광가죠. 구경. 접속했다가 나왔다가 접속했다 튕겼다 나중에 접속이 안 끊어지고 더 나아가서 지혜와 사랑까지 갖춰버리면 거기 시민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끝에 제자들한테 전세계에 나가서 게임 유저들 만들으라는 거예요. 천상게임 유저들 전세계에 가서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에 가서 그리고 이 말을 해요. 내가 영원히 너희랑 함께 있을 것이다. 왜? 그 세계에 존재하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이 깨어나면 견성하면 아미타불이 그 세계에 극락에 존재하듯이 예수님이 그 차원의 리더기 때문에 그 세계에 접속하는 거예요. 접속하는 법은 성령 받아라예요. 그냥 성령 받고 뿌리고 다니라고 했어요. 제자 삼으라 그러면서 성령에 세례 주고 다니라고 했어요. 성령 뿌리고 다니면 다 접속이 돼요. 여러분 지상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그냥 물질 우주에서 고등 침팬지가 사는 물질 지구에서 고등 침팬지가 사는 지구로 승격했겠죠. 생명체가 사는 지구 더 나아가서 천국이 펼쳐진 지구가 돼요. 이게 지구의 승격입니다. 이건 인간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못해줘요. 인간이 신성을 깨달았을 때 구현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시공간 아를 개척하려고 들어오신 하나님이에요. 애고의 옷을 입고 내고의 옷을 입는 순간 돌아버렸어요. 무지와 아집에 미쳐버렸어요. 와 세계다 하고 와 여자도 와 돈이다 와 아이돌이다 이 세계에 들어와서 잠시 딴 것에 하나님 아닌 것에 모든 것에 빠져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정신 차려 지금 원래의 목적을 잃지마 우리 정신 차리자 천국 열려고 우리가 인간으로 온 거잖아 천국 열어야지 이 얘기를 다시 2000년 전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 제일 기다리고 있는 건 제일 허무한 짓입니다. 2000년 전에 다 답 주고 가셨고 지상 전체를 천국에 접속한 사람들로 깔으라고 아예 다 해주고 갔는데 2000년 동안 뭐 했냐면 안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십자가는 깔았어요. 교회는 깔아놨어요. 전 세계에.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반만 들었어요. 교회만 깔아놨어요. 그럼 그 안에 접속자는 몇 명일까요? 간단하게. 지금 각 교회로 천국에 접속자 몇 명일까요? 거기 아예 거기서 시민 수준의 접속자는 몇 명일까요? 게임에서 여기서 가복까지 입으면 영생도 얻는 거죠. 게임 안에서 그런데 이게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교의 현재 극락 접속자 몇 명입니까? 각 종교별로 제가 한번 보고 싶어요. 전 세계 접속자 현황 지구 지상천국 접속자 현황 종교별 뭐 이렇게 제가 모르긴 몰라도 제 유튜브가 그 접속 꽤 시켰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 사업을 하는 거고 아미탑을 사업을 하는 거고 모든 그런 옛전 성현들의 한을 풀어드리려고 이러는 거고 우리 환웅이 했던 신씨가 뭘까요? 공호랑이가 바로 사람 돼서 뭘 했을까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성령 깨닫고 하느님 깨닫고 살았던 거예요. 동학이 우리 민족 철학을 한마디로 한 게 시천주 조화정 하느님을 내 안에 머리에 모시고 조화정 하느님의 조화에 나도 참가하겠다. 접속하겠다는 거예요. 하느님 세계에 나도 접속한다. 오늘 제가 시간 너무 길게 끌어서 죄송한데 저도 좀 한을 풀려고 성현들의 한을 좀 풀어드릴 그게 제한이 되어버려서 저도 풀고 성현의 한도 풀고 여러분의 한도 풀고 여러분 오셔서 지금 정신 혹시 잃고 계셨다면 본 임무를 생각하세요. 지금 나이 늙는 거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본 임무 자녀가 말썽 썩이는 거 다 괜찮아요. 그걸로 여러분 사명이 그걸로 인해서 훼손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지구에 천국 개척하려고 오신 거예요. 양심 세상 만들려고 오신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are 마음 defined 제진에bay 두교 더 ein 일요 Neo